XSFM입니다. I, D, W, K 덕질인의 전공 분야에서 추인 주옥같은 작품들을 만나보시지요. 북한과 욕배틀을 주고받고 NFL 선수들을 적대시하는 등 한동안 이런저런 쇼들 덕분에 쏙 들어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엉뚱한 데서 불이 다시 지펴졌습니다. 주인공은 허슬러의 발행인으로 잘 알려졌고 우리에게는 영화 People vs Larry Flint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거부 Larry Flint가 10월 15일 워싱턴포스트지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Larry Flint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 천만 달러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래 언론들로서는 상당히 원칙에 어긋나고 이례적인 워싱턴포스트가 자기들이 돈 받고 수주한 광고를 기사로 만들 정도로 특이한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Larry Flint는 그동안도 허슬러지에 위해를 가하고 위협을 하는 정치인들의 소위 추악한 사생활을 수집해서 공개하는 것으로써 망신을 줘가면서 자신의 사업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식을 쓰긴 했습니다. 좀 이중적인 가치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미국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죠. 이 광고도 역시 효과적이었는지 미국에서는 그래 우리가 왜 탄핵 얘기 한동안 안 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난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는 탄핵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저까진 아닙니다만 사람들을 위해 장사가 될 만한 콘텐츠들 중에 예전에 정치인들을 떠오르게 해주는 사극 같은 영화를 내어놓았던 대기업에게 어마어마한 제재와 위협이 가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미국은 뭐가 달라고 부럽진 않습니다. 당연히.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홍성갑 덕질인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공 분야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게요. 저도 이게 내 전공 분야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사실상 전공 분야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레리 플린트 씨가 최대 천만 달러까지 상금을 걸었잖아요. 네. 최소는 얼마인지 안 나와있나요? 뭐예요. 제공할 정보가 있어요? 아니요. 1센트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서. 그거는 이제 아주 자본에 밝은 사람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면 트럼프는 가마가 두 개 장가를 여러 번 이런 거면 1센트만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계시는 한국어 사용자 여러분 요즘 살기 팍팍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레리 플린트에게 제보를 해보시길 바라요. 땅파도 1센트는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1세기의 레리 플린트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덕질 문학 페스티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덕질 문학 상 이렇게 하려 그러다가 그러면 누가 권위를 독점하려고 든다고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다루는 작품 중에 하나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런가? 어떻게 골라요? 기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수상을 거부할 텐데 그것도 그렇고 말이에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마에스로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토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블루투스 헤드폰 몬스터 소니 쪼브라 와이를레스 Join the Freedom XS Mall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이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라 파스티체리아의 파네토네와 빤도로보다 머리가 크면 대두 아니면 일반인 정도랄까요?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 나와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9월에 라 파스티체리아의 빤도로와 파네토네가 돌아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보름 후에 신제품을 내놓겠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제품이 나와야 될 시기에 아직도 날씨가 따뜻한 라는 말씀하시며 좀 더 기다려보라니까 도대체 장사는 언제 하실 건지 사장님 우리 다음 주에는 추석이에요. 네. 추석에는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아직도 반팔을 잇고 일을 하고 있다. 효과심요. 마침 추석이 지나가고 비가 한 차례 내린 이후에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신제품을 때가 되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니 뭔 신제품이길래 추워지기까지 기다리나 하고 이제 신제품의 몰골을 보았더니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얼어죽기 직전에 먹으면 참 좋은 삶의 활력 속가 넘쳐나게 될 것 같아요. 큰일이 어지러울 거예요. 어지러워요. 일단은 예전에 팔았던 초콜라토 라인 네. 부활이 되고요. 먼저 처음에 나왔던 초콜라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손으로 뜯어먹으면 손이 시큼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초코칩이 엄청 박혀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원어로 읽어달라는 요청이 이 사람들이 아니 뭐 학원이라도 하나 끊어주던가 이탈리아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읽어드리죠. 파네토네 알 초콜라토의 코코 네. 이거는 초콜라토의 상품 위에 다크초콜릿 크림이 네. 잔뜩 발라져 있는 여기서 잔뜩이란 코팅을 의미합니다. 전체 그렇죠. 네. 이 나름대로의 물결무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 명태의 1위 있잖아요. 네. 그걸 올려놓은 듯한 하지만 초콜릿 색입니다. 네. 초콜릿 초콜릿으로 만든 명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파네토네 알 초콜라토 알라떼 미르틸로 로쏘 이거 딱 그 고1 때 제외국어 시간 네. 선생님이 읽게 시키면 빨리 앉으려고 그렇죠. 한글로 읽고 마는 네. 이것은 위에 크림이 그리고 안에는 원래 초콜라토에는 오렌지 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에는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파네토네 알 초콜라토 비앙코 앱 미르틸로 청취자 여러분도 사시려면 외우셔야 될걸요? 이런걸 쉽게 해달라고 해서 물러서실 사장님은 아니세요? 화이트 초콜릿 네. 새 블루베리가 첨가된 네.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하얀 큰 돌 같은 것이 배용됩니다. 네. 이거는 진짜 2B 같아요. 네.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든 명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품은 450g 위주로 판매되면서요. 1kg 같은 경우에는 예약 주문을 받겠다고 하네요. 하기 힘들고 둘 데도 없고 너무 커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SS몰에 달려가셔서 사진을 한번 보시고 네. 명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네. 초콜릿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큽니다. 많이 큽니다. 조심하십시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대한 빵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요. 다 먹지도 못해요. 안 사본 사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드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긴 그건 그래요. 독서의 계절에 만나는 덕질문학 허람 문학을 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목에서 살짝 불안해 하시겠죠. 왜요? 저희가 문학을 다룬다 하면 실제 그게 문학 작품 소설이나 시와 같은 우리가 한강 작가의 책을 다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저희는 광희의 문학을 다루죠. 우리가 무슨 맨부커상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부커티의 권위에 도전한 협의의 문학이 아닌 광희의 문학 다섯 차례의 챔피언인데 저는 아주 옛날에는 게임을 다룬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좀 개인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이게 딱히 시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 알질러 하면서 시의성 찾아 처음 나와요? 시의성 있지 않아요? 시의성 투성이 아니에요? 너 홍성갑 아니지 홍성갑 잡아먹었지 그 알질러서 무슨 그러니까 그동안 시의성 없는 것만 했으면서 그러게요. 그래도 뭐 요즘 비슷한 얘기가 업계 관련자 특히 비평가들한테서 이 분야의 비평가들한테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서 지금이 적기다 약간 늦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한 2년쯤 전에 그 알질러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아 적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놓은 다음에 아 너무 일렀나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들었어요. 근데 지금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익은 것 같아요. 그 대가로 디스 당하셨죠. 업계에 제가 살아있음을 알렸죠. 솔직히 말해봐요. 디스 당했을 때 기분 좋았죠. 그쵸. 안 그러기가 힘든 게 그게 이게 그 래퍼는 나를 인지해줬다는 게 래퍼는 정치인하고 똑같아요. 자기 부고 빼곤 다 좋아. 그쵸. 네 그렇습니다. 제 과거와 관련된 업계의 이야기라서요. 사실은 이제 논지를 풀고 원고를 쓰고 자료를 모으고 하는 내내 이 묘한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실패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랩을 못하던 애가 늙어서 잘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하나 확실해요. 굳이 원고에 자기가 옛날에 랩 패턴 얘기를 안 쓰면은 덜 괴롭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 괴로움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글쟁이들이 자기 이골을 못 이겨서 망하는 거야. 네가 랩 패턴 그거 뭐가 중요해. 아무튼 오늘은 진짜 언젠가 때릴 거야. 힙합 문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저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글쟁이들은 자기 이고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윤선민이 예상했던 팀입니다. 뭐 하다가 이 일 하셨는지 저는 아는데 같이 했으니까 연애에 실패하다가 이 일 하시는 거잖아요. 딱죠. 계속해서 연애에 실패하다가 그렇게 협의로 그렇게 너무 야 말이 안 나오게 그렇죠. 프로 체이머 연락 잘 쳐요. 쳐 일 때마다 최대 APM이 500까지 올라가요. 전직 축구공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될까? 광고 안 듣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음악을 그만둔 사람은 저만이 아니죠. 네. 여기 PD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좀 저랑 달라요. 자신의 의지 환경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음악을 그만둔 케이스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랩퍼로서의 데뷔를 원했지만 네. 아무도 데뷔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둘러싼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서 그래서 데뷔부터 실패했죠. 그래도 앨범 3장 낸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죠. 잘 뒤져보면 덕질인 랩한 거 어디 음원 있어요. 하지마! 얘기하지마! 나한테 했지. 누가 원고에 네 얘기 하라고 했습니까? 네가 판 무덤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커리어에 실패하고 이후 딴지일보에 입사하게 되면서 글쟁이로서의 새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물론 그 1년이 낙곰수와 함께한 폭풍의 1년이었지만 그죠. 행사 있으면은 다 설치하러 다니고 뭐 그렇게 1년을 지내고 지금처럼 프리랜서가 되었습니다. 네. 요약하면은 20세 이후로 쭉 거지였다는 의미죠. 그죠. 모든 프리랜서가 거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프리랜서가 거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꽤 많은 쪽입니다. 물론 저랑 같이 음악을 했던 사람 중에 거지가 된 경우는 뭐 저 정도밖에 없고요. 처음 함께 랩을 시작했던 동료들 중에 현재 언더그라운드에서 스타가 된 슈퍼스타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록의 베테랑들이죠. 저는 19살 20살 이때부터 봐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어려 보이는데 아주 오래된 스타들이죠. 몇 년 전에 그중에 한 명이 다른 래퍼의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가사를 듣고 그 친구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곡의 테마는 현실의 억압에 굴하지 말고 자기 이상을 관철시켜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꼬졌네요. 아 근데 표현은 되게 잘했어요. 곡의 주인이 앞으로 100년 동안 힙합의 주인이 걸걸요. 곡의 주인은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 론의 논지로 자기의 벌스를 써냈는데요. 이 친구 피처링한 이 친구의 벌스에는 가사에 남자답게와 모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모두에게 말하는 네. 곡의 주인은 청자를 세상 모두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남자답게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즉 곡의 주인과 이 친구가 약간 핀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질문을 했죠. 야 니가 가상 청취자를 남자로 설정했는데 이것은 의도한 것이냐 의도한 것이라면 곡 주인과 협의는 한 것이냐 즉 디자인한 가사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를 질문한 것이죠. 그 과정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충격을 충격을 받은 표정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게 아니죠. 실제로는 뭐야 이 엄근진한 놈은 아니요. 그때 이 친구가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진지벌레는 정말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의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그렇게 남성을 남성만을 가상 청취자로 설정하는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맨이 사람인. 그렇죠. 그리고 뜬금없지만 이 기억과 함께 떠오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은 친분이 없는 2000년도 초반의 주석 씨입니다. 한국 힙합의 짧은 기간이 나마 원톱 아이콘 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UMC는 가본 적이 없는 아이콘이죠. 다른 의미로는 가봤구나. 받은 대로 주겠다. 주말 내내 강구해야지. 애써 보세요. 좀 이상한 연상작용이지만요. 좀 뜬금없죠. 그런데 당시에 주석도 약간 뜬금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2001년에 발매된 주석의 정규 1집 제목은 Beast for the Street 였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활동은 너무 많이 했고 이미 최고의 스타였는데 처음으로 나왔던 플랭스 앨범이 Beast for the Street 였죠. 이 앨범에 자켓에 나와있는 오디오가 있어요. 본박스요? 그거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요. 뭐? 그거예요? 아니죠. 주석 씨가 같은 모델이 그거 집에 있는 제 친구들 많아요. 그때는 되게 비쌌어요. 요즘은 요즘은 지하철에서 상행위하는 분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게 CDJ가 되는 모델이었나요? 안 되는 모델. 그때 당시에 개발 안 됐어요. 그럼 진짜 올드스쿨이네요. 이 앨범에는 동명의 곡 Beats for the Street 라는 곡도 있었는데 앨범 대부분의 곡에 제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비트가 아까운 후진 랩 이 특징입니다. 그 당시 이 정도 비트 찍어내는 앨범 없었죠? 설마 우리가 이 방송시간을 15년 전 음반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건 아니라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앨범의 이 곡 즉 Beats for the Street 거리를 위한 비트라는 이 곡에서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가사를 통해서 힙합이 거리의 음악 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인터넷이나 PC 통신이 있지 말고 거리로 나오라. PC 통신이 나은 최초의 스타죠. 그렇죠. 주석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PC 통신을 통해 자신의 음악 소양과 인맥을 쌓은 사람이 할 말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거리에 있는 하이텔 단말기를 쓰는 얘기가 아닌 이상은 요즘처럼 키오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 건축무안 정육면체의 비밀인가 그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이제 공중전화에 연결해가지고 PC 통신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시간하고 내일 시간에 이제 오늘날의 한국 힙합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가장 많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건 옷차림도 발전된 랩의 플로우도 아닌 잡히지 않은 개념 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바로 그 지점 이전부터 묘한 유효감이 있어요. 거리에 나오라고 거리에 나가면 뭐가 있는데 시티폰 중계기 아니죠. 뭐지 홍대부터 신청까지 깔아놓은 힙합 리듬이 있죠. 근데 리듬 없어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노점상은 많았는데 이 두 개의 기억을 꺼내놓고 지난 238B회와 239B회에서 제가 얘기했던 루크 케이지 및 맨해튼의 할렘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네. 하층민들이 여러 인종의 문화를 섞어 만든 잡종문화가 힙합이죠. 하이브리드라고 해둡시다. 혼종. 끔찍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대이주시기를 설명드렸었습니다. 뉴욕 할렘으로 푸에르토리코 아이티 자메이카 서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종들이 모여들고요. 이들과 만난 할렘의 선주민들은 유대계와 이탈리아계입니다. 이런 문화들이 빈민가의 환경 속에서 섞였어요. 생존이 우선인 환경에서요. 자 이질적인 문화 여서들이 부딪히면서 경쟁이 장르 발전의 기초원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좁은 땅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 환경은 생존 우선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힙합은 매우 특이한 경쟁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DNA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협업보단 경쟁인 이유는 경쟁이 있은 후의 협업이죠. 악기의 자식이 아니라 사회문화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르가. 그러고 보니까 또 주석의 1집에도 라스트 맨 스탠딩 이라는 곡이 있고요. 네. 초기의 주석은 온리 더 스트롱 서바이브라며 약육강식이라는 명제를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월미더 송서방이요? 그렇게 들였죠? 몰랐어요? 월미더 송서방 온리 더 스트롱 서바이벌을 주석 씨의 발음으로 들면 월미더 송서방으로 들려요. 아니 저는 주석 씨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 좋은 좋은 분이겠죠. 지인으로서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개토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이 같은 계급의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는 것 이라는 점에서는 힙합의 DNA가 약간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배틀 DNA가 초래한 부작용이 90년대에는 투팍과 비기의 사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배틀 DNA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때 설명을 주셨잖아요. 다 같이 우리 이 환경을 좋게 바꿔보자는 노력이 한 반세기 동안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내가 살자는 논리밖에 안 남죠. 그래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네. 90년대의 문제를 아무리 되돌아봐도 투팍도 비기도 사실 죽을 정도의 큰 문제에 휩싸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문학이 실제 사회를 보여주다 말고 문학이 실제 사회를 잡아먹는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희생됐다고 봐야죠. 스스로를 희생시켰죠. 네. 그 당시에 가사에 어울리게 살다 간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2013년에는 캔드릭 라마가 컨트롤 대란이라는 걸 일으켜서 이 부작용을 스포츠 개념 속에 가두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컨트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컨트롤 페어 플레이 깃발이 랩하기 전에 차기에 아이들이 들고 나오고 이거 정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컨트롤은 왠지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발산시키는 마약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때 당시 캔드릭 라마가 이 사태를 촉발시켰던 가사를 보면 내용은 디스 같은데 표현은 디스가 아니고 네. 맞아요. 디스라고 보기엔 조금 존중이 섞여있는데 존중이라고 보기엔 디스 같고 주말 중에 계속 한 번쯤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캔드릭 라마는 컨트롤 가사를 엄청 고급스럽게 썼는데 게임 룰에 입각해서 게임 룰로만 썼는데 그 게임 룰이 무엇인지를 얘기 안 해주는 것도 게임의 룰이다 보니까 그 게임의 룰이 사람마다 달랐던 거죠. 문학의 즐거움이죠 어찌 보면 그래도 미국의 힙합씬에서는 그 룰을 유추해내고 그럴 정도 역량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룰을 래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것도 재밌었잖아요. 정리하자면 배틀을 통한 발전 발전을 통한 개토 탈출 탈출하여 내뽑는 스웨거 확 메시지 이게 본토 미국 힙합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 과정에 남성성과 폭력성 허세 이런 게 묻어있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매우 당연하다고까지는 전 말 못하겠는데 전 당연해 보여요. 인종투쟁의 폭력투쟁 노선에도 지금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도 하죠. 현재 미국 힙합은 이런 특징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지 몇 년 됐습니다. 벌써 스눅덕이 자신의 옛날에 했던 언행들을 사과하고 어떤 래퍼는 그 언행을 합리화하고 합리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최소 합리화라도 해야 되고 웬만하면 잠재달아야 되고 루페 피아스코가 중요한 역할을 또 했죠. 이 논의 이전에 힙합을 접했던 주석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세대인 저와 제 친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외피를 일단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의 이전의 외피요. 한국의 문화적 배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들고 옵니다. 주석은 당시 본토 힙합 트렌드를 가장 빨리 수입하는 능력 좋은 수입상 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 평대로 이 외피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 야격 강식 운운을 하셨던 것이고 충분한 성찰을 가진 뮤지션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제 지인 또한 저 외피의 일부분을 수용한 결과 자기 랩 가상청취자를 남성으로 무의식중이 상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개혁의 대상이 된지 꽤 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갑자기 제가 주석 씨를 칭찬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내렸던 힙합의 외피에 대한 이 분석이 예리하긴 한데 여전히 어딘가 공허합니다. 거리 나가면 뭐가 있는데라는 질문은 아직 유효한 거죠. 왜냐 한국의 힙합은 탈출할 개토가 없는 상태로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탈출하고 싶은 곳은 있는데 한국인이 탈출하고 싶은 곳에 대한 노래는 한국 힙합에 한동안 없었습니다. 제가 녹음 전까지 2001년에 있었던 어핀스모크 공연 어핀스모크 투어 공연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트로에서 닥터드리 씨하고 승훈톡 씨가 고급 차를 호텔에 댄 다음에 키를 백인 남성에게 던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는 젊은 흑인이 백인 남성에게 차키를 던지는 문화적 함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돈 번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키를 던지는 그 장면만 수입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는 거리에 대한 선망 남성성 추구 한껏 멋부린 허세 의 기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출발해버리게 됩니다. 네. 여기에 뭐 수입상이 문화 배경을 수입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타임머신을 수입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요. 한국 음악 팬덤 특유의 힙합만이 아니라 그 이전 모든 장르에 다 있었던 진정성을 추구하는 경향 이 들어가면서 그럼 이 텅 빈 공간이 안 보이지 않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여기 뭘 나올까 작가주의를 넣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원더와 오버의 편가르기 구도도 여기서부터 나왔지만 오늘은 이해무군 떡밥을 얘기할 건 아니죠. 사실 이 정도 수준 쯤 유지하고 있었던 2000년대 중반만 해도 한국 힙합은 문학으로서 평가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랩을 하셨잖아요. 본인은요? 그렇게요. 이래서 힙합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껴들어가잖아. 알았어요. 저를 빼고요. 이 공간을 그만 어색하게 만들어주세요. 랩할 때도 그렇게 어색하더만. 대충 이런 것이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혼자 화난 래퍼 가 생겨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연 발화하죠. 천불이 뱃속에서 일어난 알도 안 훔쳐가는데 화가 난 앵그리 버드 어떤 청취자 어떤 수용자에게는 왜 화내는지 모르겠고 그 화가 어디서부터 기인한 건지 모르겠는 그 상황. 맞아요. 외피만 가져왔으니까요. 보통은 내가 꿈을 이뤄서 화가 나 있죠. 성공해서 화가 나 있죠. 그렇습니다. 쇼미더머니에 등장하고 있는 래퍼들 대다수가 오래전 주석이처럼 외피에 대한 분석은 훌륭한데 기저에 대한 성찰은 충분치 못합니다.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이식해온 나라에서 흔히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래퍼들한테만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그 나이 또래에 출연하는 젊은이들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 창의성 요구하기 힘든 교육을 해왔잖아요. 나라가. 갑자기 래퍼들한테만 되게 깊은 수준의 창의성과 통찰력을 요구한다?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리, 공원 등을 거점으로 삼고 발전을 했는데 한국에는 그런 거점 공간이 있었어요. 놀이터요. 아니 홍대 놀이터 말고요. 온라인이었죠. 네. 서버요. 때문에 주석의 거리 선망이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힙합의 주류를 차지한 대부분의 뮤지션, 크루, 운동은 온라인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브먼트 크루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운동이라는 의미의 무브먼트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유승균 피디는 PC통신 세대죠. 저와 제 동료들은 인터넷 게시판 세대입니다. 한 3, 4년 차이긴 나지만 2010년대 들어 학교 동아리 출신들이 추가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습작을 올려 피드백을 받고 이름을 알리는 등의 온라인 활동은 거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시대가 도래한 뒤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힙합은 태생으로 인해서 개토 태생으로 인해서 남성성을 추구하고 태도가 호전적이라는 외피의 특징이 있다고 논쟁했습니다.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이런 호전적인 특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캔드릭 라마로부터 시작한 길들이기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사실 이거 하려고 했던 래퍼들은 되게 많았는데 좀 더 지금의 세대에 맞게 소프트하게 얘기하고 내면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가사를 쓰면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다 망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남성성의 경우에는 조금씩 반성과 재성차례 운동이 진행 중이고요. 한국 힙합 또한 이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아 갖고 있습니다. 남성성 추구 호전적 태도. 그런데 한국 힙합은 거리가 아닌 온라인의 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 쭉 세워놓고 호전적인 순서대로 줄 세우면 제일 뒤에 있을 사람들이 한국 힙합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힙합 커뮤니티에서 정모를 하면 다 뿔테안경을 쓰고 있어요. 인정. 뿔테안경 인정. 뿔테안경 무시하고 그래. 물론 성갑이 지금. 그래. 인정한다. 온라인의 적을 두고 있는 한국 힙합 남성성 호전성이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남성성과 호전성을 보이는 커뮤니티가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요. 1배요. 한국 젊은 남자들이 한 번쯤은 들어가본다는 이 커뮤니티의 성격과 한국 힙합의 성격이 신기하게도 동일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방송 이야기하는. 블랙넛에게 1배 혐의가 있는 것도 블랙넛의 캐릭터가 1배의 표준 캐릭터와 유사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한국의 한국의 문학적 표현으로 뭐라 그럽니까? 화신. 아바타. 리인카네이션. 이 유사성이 과연 우연일까? 우연이라고 보기가 좀 힘든데요. 현재 한국 힙합의 메인 이슈 자리에 들어가 있는 두 유닛 블랙넛과 일리네어 레코즈는 1배의 현재와 이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하나는 이상. 주제문이군요. 고맙습니다. 이 주제에서 발전시킬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주제문까지 오는 논증이었군요. 시사 프로를 시사교양 프로가 필요해서 XSFM의 팟캐스트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그것은 알기 싫다 찾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매우 생소한 얘기고 그래서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친절한 진행자입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왜 했을까요? 이 얘기를 저희가 왜 했을까요? 이유 없이 날린 건 아닙니다. 그냥 집에 있는 성갑이가 불쌍해서 일이라도 하거라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땐 이 질문을 한 번 더 해야죠. 이 얘기를 왜 저 사람한테 맡겼는가?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그 이유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랩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깔끔한 이 논지 진행을 듣고도 지금 이런 언젠간 때릴 거야. 어떠어떠한 래퍼들과 우리가 일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외면 심지어 가사 너머 깊은 곳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은 내면 또 왜 이렇게 닮아 보이는가 지금 변하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고 곧 조성주 소장 나와가지고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해줄 걸로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요즘 좀 민감한 정치나 시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해갈까? 이렇게 삭막해졌을까?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바쁜 시사 프로들은 찾으려 하지 않죠. 저희가 이번 주에 그걸 위한 시간을 써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시작하는 길에 이상하게 힙합이 자꾸 발에 채웠습니다. 전 그랬습니다. 저희가 전직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사회에 많아서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BJ들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중에 BJ를 해본 사람은 없어서 말입니다. 광고를 듣고 엄청나게 잘했다고 하는 덕진인의 나머지 정리를 들어보시죠. 그것을 알게 될 텐데 우리집 새집밥 아임웰 도시락에서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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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언셀러 아임닭 전문가가 만드는 도시락 맛있는 취향저격 아임웰 쿡밸런스 도시락 푸짐한 200g 밥도 있어요. 하루 건강 하루 한 포 하루 세 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 미야 평산네이처 윤세민 기자 아까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덕진인이 자기도 모르게 수건 걸려있는 걸 정리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깔끔하게 하더라고. 깔끔한 정리를 좋아하는 덕진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박증 환자입니다. 네. 블랙넛과 일리네어라는 이름을 던져놓고 끝냈었죠. 네. 블랙넛 이야기부터 먼저 가볼까요? 블랙넛이라는 유닛에 대한 분석은 이미 현적이 있죠. 165B회에서 UPD와 블럭님이 아주 잘 해보신 바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보자고요. 블랙넛은 자기의지 호전성 이라는 특징의 근원을 패배자 기믹 피해의식으로 뒷받침해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매우 영리한 방법이긴 합니다. 기절을 메우는 방법이죠. 여기에다가 일배정서라고 할 수 있는 무임승차자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적인 정서가 호전성과 맞물립니다. 네. 그들을 사회가 미워하게 미워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강자들에 대한 미움을 삭제시키는 정치적인 책략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보수가 극우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표현 방법을 보면 에미넴과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에미넴은 좀 달라요. 에미넴의 경우에는 슬림 CD라고 하는 별도의 작중 자아를 만들어요. 캐릭터를 따로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에게 혐오 표현을 몰아주고 이를 명백한 개그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매우 부정적인 감정으로 포장해서 퇴로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90년대와 2000년대를 가르는 대표적인 팝 뮤지션인 에미넴의 특성입니다. 나 미디어 에서 존재하는 나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사회 이 사자의 관계를 아주 깔끔하게 도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어떤 작사가도 해내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물론 루페 피아스코 이게 어려운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루페 피아스코 이전과 이후 드레이크 이전과 이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계급투쟁에서 비롯됐던 미국의 힙합의 폭력성은 에미넴 이전과 이후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처음 바뀝니다. 그리고 에미넴 본인은 현실을 존재하는 에미넴 본인은 개인으로서의 에미넴은 이 두 가지 자아 사이에서의 충돌을 굉장히 괴로워했었죠. 2005년 곡인 When I'm Gun 에서는 에미넴인 자신의 시적자 캐릭터인 슬림 CD와의 괴리 혹은 충돌에서 오는 고통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네가 저지른 업보가 되돌아와 너를 괴롭힌다면 그리고 네가 지키던 것들이 너에게 침을 뱉고 등을 돌린다면 딸이 겪는 고통의 근원이 바로 너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빠 내가 한 것 좀 봐요. 아빠는 비행기 타러 가야 한다. 잘 모르겠다. 나가 놀아라. 헤일리. 아빠 지금 바쁘다. 아빠 지금 노래 만들고 있잖아. 노래가 저 혼자 써지진 않잖아. 그네 한 번 밀어줄 테니까 그 다음엔 혼자 스타라. 그리고 노래에게로 뒤돌아서는 딸을 사랑한다고 쓰고 그리고 딸아이를 닮은 그 아이 엄마에게 손을 대고 그녀의 캐릭터에 침을 뱉고 그게 슬림 C.A.D. 그래 슬림 C.A.D. 미쳤어. C.A.D. C.A.D. 오늘의 내 성공을 잊게 했지만 C.A.D. C.A.D. 는 오늘 밤 아이를 달래야 해. 1절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에미넴이라는 작가는 자기의 음악의 작중자아를 둘로 나누어서 서사의 역할 분담을 구분지은 캐릭터를 이용한 팩션 작가의 기술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는 슬림 C.A.D. 이라는 명칭화된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고 곡마다 화자를 따로따로 설정하는 식으로 확장되었지만 에미넴 초기의 공인 스탠인이 현재 그가 사용 중인 확장된 이 곡에는 에미넴 자신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팬 스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이 쓴 세통의 편지가 1, 2, 3절입니다. 4절은 이에 답장하는 에미넴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벌스가 있어요. 마지막 답장에서 에미넴은 깨닫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접한 비극적인 사망사건의 주인공이 스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망연자실하죠. 이 곡으로 인해서 얼마 전 옥스퍼드 사전에는 유명인사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팬이라는 의미의 명사 및 동사로 스탠이 등재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이 노래만 들었던 사람들도 많죠. 이 앨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노래가 안 나왔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예요. 저 고3 때 알비미싱유 이야 이런 늙은이 와 알비미싱유는 진짜 옛날에 있던 유명한 곡 걸로 들었는데 나 중학생 때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내내 비기는 그때까지 비기는 살아있었거든요. 제가 중3인가 고1 때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고2 때 고3 때 고2 때 투파기 가셨고 그 이 노래 전까지 에미넴의 곡에 등장하는 말하는 화자는 덕질인이 이야기해준 슬림쉐이디 미쳤는데 그리고 약자도 공격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개그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것이 명확한 그 논을 파고 들어가면 에미넴이라는 본인의 상처 때문인 어느정도 환상 속에 캐릭터가 존재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화자를 레브막에서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팬이 된 이후부터는 그 슬림쉐이디라는 캐릭터를 따라하는 온 마음으로 따라하는 팬들이 생겼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 책무도 인식해야 되고 그 가사를 쓰는 마샬 메더스 에미넴 본인은 그 에미넴 마샬 메더스 본인으로서 처음 등장한 게 이제 이 스탠이라는 노래 네 번째 벌스에 나오는 에미넴이죠 그렇죠 멀쩡한 사람인 것 같은 톤으로 랩을 합니다 그동안 들은 적 없는 그래서 그 당시까지 나왔던 힙합 히트곡들 중에서 미디어와 사회와 미디어를 생산해내는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노래가 없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캐릭터를 나누고 어떤 문학적 장치 속에서 문학적 함의를 담아낸다고 하더라도 혐오 표현은 혐오 표현이긴 하죠 그럼요 그것을 어떻게 써먹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에미넴이 요즘 자기가 과거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합리화 및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넛과는 많이 달라요 사용하는 기술은 공통점이 있는데 더 큰 전략 캐릭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블랙넛은 에미넴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한 이제 범죄적이고 파괴적인 캐릭터의 심리와 행동을 묘사하고 서순하는 능력도 둘 다 출중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분리의 전략을 쓴 에미넴과 달리 블랙넛의 찌질하고 사악한 작중자아는 자기 자신의 자아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넛의 찌질한 캐릭터가 힙합의 특징인 남성성과 호전성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식 로컬라이징이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또 시도한 블랙넛 이전의 선배들도 있고요 그런데 블랙넛이 진짜 놀랍도록 전형적인 캐릭터여서 이 사람이 추천했다는 추천하고 다닌다는 루페 피아스코의 곡 Hurt Me Soul의 가사를 보면 블랙넛이 어느 대목에 공감했고 힌트를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역이 아닌 번역입니다 들으실 내용은 사실 이건 원문을 들려드리고 싶지만 엄마는 내게 밥을 못주고 남자친구는 날 때리고 나는 섹스로 돈을 벌고 이웃은 나를 싫어하고 경찰은 나를 죽이려 하고 이 넌센스 상황이 날 만들었고 이제는 갈 곳도 없어 그들은 우리 동네를 폭역하더니 우리를 살인자라 부르고 복지 혜택을 뺏어가고 의료보험은 감당이 안 되고 선생은 날 갈아치고 싶지 않아 하고 때리기만 할 뿐 내 영혼을 아프게 해 이게 첫 번째 후기입니다 가능한 원문의 플로우와 비슷하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플로우가 이렇잖아 마음 캔 핀 미 마 보 프렌 린 리 이렇게 가잖아요 랩 하겠다고 하는 걸 얼마나 말렸는지 그리고 두 번째 후구는 이렇습니다 뭐 그들은 내 딸을 데려갔고 우린 마실 물도 없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총격전이 계속되고 우린 내쫓긴 신세인데 난 방금 전과를 달았고 이젠 갈 곳이 없어 내가 역병에 걸렸다면서 주사를 놓고 나는 나는 아이를 낙태하고 우린 구개로 추방당하고 내 노트북에 스파이웨어가 들어있고 난 여기 머물 수 없다 하고 그런데 다른 갈 곳도 없어 먹는 걸 멈출 순 없어 절진들은 떠났어 목사님이 날 더듬는데 난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내 이어폰을 잃어버렸지만 내 말이 모두에게 들리길 내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훅에서 발췌했습니다 루피 피아스코의 이 Heart Me Soul 이라는 노래는 노래를 실제로는 찾아서 들어보시면 랩도 워낙에 훌륭하지만 이런 식의 작사 방식이 놀랍죠 작중의 자아가 한 사람 입으로 여러 사람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흔들린 것처럼 그게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 우리 사람들 미국의 인권운동 인권운동에는 민족주의가 중요해요 앞으로는 안 좋은 문제의 시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족주의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도 되게 범위가 넓은 민족주의였죠 꼭 아프리칸 아메리칸 뿐만이 아니라 그게 프레리토리칸 이여도 좋고 유색인종 거의 모든 유색인종을 우리의 사람들 이라고 부르면서 광의의 민족의식을 갖다 주입합니다 그런데 민족의식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사람들 마이피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민족만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쩔 수 없는 민족 정체성 때문에 가지게 되는 불합리한 피해를 공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인으로 갈라서 화자가 한 사람의 입으로 되게 여러 사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루페 피아스코의 이 노래는 그 점이 되게 멋졌어요 하지만 블랙넛의 가사를 165B에서 어느 정도 들으셨고 하시다면 거기까지 블랙넛이 공감하지는 않았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한국 래퍼들은 이 방식과 반대의 방식을 쓰죠 이건 전형적인 운동가의 스피치하고도 좀 비슷해요 문학적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을 뿐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를 받는 원인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 현상과 결과 같은 것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내가 아니라 공동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래퍼들은 그 루페 피아스코의 대상이 되는 화자가 화자로 등장시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보통 무시하고 때리죠 자신이 더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주제문인데 왜 벌써 나왔죠 그래서 루페 피아스코는 진보적인 감성을 문학에 담았는데 한국의 몇몇 래퍼들은 이걸 받아와서 극우적으로 해석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배에서 욕먹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1배라고 욕먹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했는데 1배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블랙넛은 아예 그냥 솔직하게 내 생각대로 해버리겠어라고 나간 거고요 윤석열이 되게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이 감성을 공유 못하시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1배가 됐다 다른 가치관은 잘 모르겠고 다가오지도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썼는데 극우처럼 된 거예요 백색처럼 된 거고 그래서 블랙넛이 1배 현재라면 1배식 정서의 현재라면 일리네어 레코즈 즉 도끼와 더콰이엇 요즘은 한 분이 더 추가됐죠 빈지노 이들은 이상향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죠 헬조선의 현실에서 이미 루저예요 계층 이동을 꿈꾸기 어려운 그런 계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1배식 정서에서는 일리네어가 보여주는 자수성과 부자 캐릭터를 판타지인 동시에 워너비 대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도끼라는 라이터는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을 질투하거나 아니면 이 성공을 이루고 싶은데 보니까 도끼와 더콰이엇은 받침 자기들 또래입니다 자기들과 비슷한 시기를 살면서 현재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질투와 선망이 대결함과 감정이입이 더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나 그 사실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보수는 개천 출신의 용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를 모델로 사회민주주의로서의 발전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주의는 개천을 싫어해요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감상들이 많습니다 독기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다 뿌듯하다 네 왜냐하면 이들은 오버그라운드에서 상품화된 메이저 시장에서 상품화된 기획을 거치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를 기획한 언더그라운드 작가주의 같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고요 말 그대로 이 오래된 잡지인 소스에서 좋아하는 말이죠 메이드맨 본인이 직접 스스로를 만들어낸 네 네 독기의 곡 111%라는 곡에서 일부의 가사를 좀 발췌해 보겠습니다 독기의 캐릭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스물하나에는 1억 스물둘엔 거의 2억 그래 스물셋엔 5억 찍고 다섯에는 10억 이젠 여섯이니 더 오예 I got bigger man 이러다 억대짜리 광고까지 찍겠네 나는 절대 망할 일이 없네 사기 따윈 당할 일이 없네 니들 도움 바랄 일이 없게 일리네어 오에이 참 탄탄한 길을 걷되 안전한 길을 피해 달리는 비포장도로 내 차식에 나는 돌려줄 리 없지 도로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일들 많이 겪어 별로 뭐든 놀랍지도 않아 니들 부정들 정도론 좀 중략해서 뛰어넘음이네요 예술가인 척을 예술가인 척을 하네 이런 배은망덕 큰 놈들 본인 꿈에 지가 혀를 차네 나같이 배운 거 없는 놈도 그 정도 인간의 도리는 지키며 살아 돈 벌기 쉬워 보이는 가요에 믿기는 달어 누가 시키는 가려운 찝찝한 일들로 네가 금전 땡길 때 내가 몇십억을 버니 삐지는 가녀린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랩에선 나를 씹죠 시계차 자랑이 어쩌네 요즘 랩이 어떻네 돌려 말하지만 누가 봐도 내 얘기 지는 못하면서 있어도 안 할 것처럼 철이 든 척 나를 어리석은 놈 취급해 대지 다시 말해 난 술 담배 안 해 쌍스러운 욕도 입으로 안 뱉어 난 싸우지도 않아 화도 거의 안 내 열심히 일하며 살 뿐 낭비 안 내 내가 번 돈으로 가족들 이사를 갔네 파산했던 우리 집에 쌓인 빚을 깠네 우리 엄마는 내게 억단위 연봉을 받네 우리 아빠는 팔에 나와 같은 시계를 찼네 우리 이모네 롤스로이스 뒤에 탔네 우리 형은 전세계를 돌아 나와 함께 마약조사와도 검찰들은 날 못 잡네 생긴 거와 다르게 바르게 살아왔네 일리네어 레코즈의 성공 비결 중에는 좋은 음악도 있겠지만 허풍도 있습니다 허풍 전략이요 열심히 한 만큼 번다 요즘 돈 좀 들어온다 잠도 줄이고 벌고 있다 등등의 허풍 섞인 스웩을 줄기차게 해온 결과 그 허풍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111% 마지막 부분에서 들으셨듯이 도끼는 술 담배도 하지 않는 바른 생활을 바른 생활을 자랑하고 있어요 생각해봅시다 힙합의 스웩이라는 특징은 이 요소는 겸손의 미덕과는 배치됩니다 하지만 도끼는 바른 생활과 노력 이라는 사회의 보수적 기초규범은 지키면서 성공의 바늘구멍을 통구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팝니다 한국에 이제 랩스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랩스타가 된 거예요 힙합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 기존 사회의 시스템 일부를 거스르는 저항의 증명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시스템의 일부인 도덕률 그것은 긍정화하는 상황입니다 영리한 분리로 볼 수도 있고요 교묘한 조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만든 캐릭터입니다 세 곡의 가사 일부를 발취를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일리네어의 뮤지션들은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도 매출이 꽤 되고 음원 판매 수익도 상당히 아니고 행사 비용도 상당히 센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사람은 도통 안 듣죠 네 제가 그래요 사실은 히트곡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매스미디어 시대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스타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끼는 이 정도로 유명한 가수가 있으면 그 사람의 노래를 모두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안 그렇죠 미디어가 TV 안에 있지 않죠 네 도끼의 팬들이 도끼를 예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 매출에 비해서 전국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스타들은 유튜브에 아프리카에 팟캐스트에 깔렸습니다 지금 세대들만 모르죠 불쌍하게도 그 젊은이들이 떠나간 공중파랑 놀고 있습니다 종편이랑 놀고 지금 세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 한참 어린 사람들이겠죠 아마 네 그런 점 정도를 일리네어는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블랙넛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내일은 뭔 얘기를 할까요 일배식정서의 현지와 이상을 블랙넛과 일리네어 레코즈로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두 유닛을 좋아하게 됩니까 즉 이들의 기저어에 깔려있는 친미를 다시 한번 예전에도 추적해본 바는 있지만 다시 한번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덕질문학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C 시리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더욱 편해진 마지막 선택 하루안포 하루미아 하루미아 평산네이처 블루투스 헤드폰 스피커 소니 몬스터 라이블레스 Join the Freedom XS Mall JJL 스피커 질리지 않는 6가지 영양밥상 맛있는 취향저격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 아 그래도 저 도끼 랩을 너무 따라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사실 이 사람의 플로우 감성이 저랑은 정말 안 맞더라구요 이유가 있어 또 맞아도 맞아도 따라하지마 매승에 차지 않아서 아우 근데 한국에서 형의 플로우 감성을 충족시킬만한 래퍼는 많이 없어요 박쳐 뻔한 얘기로 시작을 했구요 미국에서 힙합음악이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한국과는 다르다 그리고 수입해 들어올 때는 귤이 탱자가 되었다 네 그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일본의 사례를 많이 비교를 했었죠 일본은 빠르게 정착시키죠 네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최근에 한국 힙합은 이제 역수출이 돼서 잘나가는 상품이 된지 좀 됐습니다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아랍고레도 팔리나 봐요 네 아랍 쪽의 팬들이 그 친구들과 지인인 저를 자꾸 팔로우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각자 놀랐어요 수출이 될 때는 이게 케이팝 같은 뭔가 찔러도 피한 방으로 안 나오는 소름끼치는 기계같은 완성도일지라도 어떠한 완성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내면이 없어 보이는 예전에 공허했던 한국 힙합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뜻일 겁니다 케이팝도 마찬가지고 한국 힙합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려면 내수시장에서 이미 히트를 기록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 힙합은 내수시장에서 히트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고 이걸 듣고 또 들어도 이해가 잘 안 오는 사람들은 상당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덕질인과 제가 전직을 한 다음에 만나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라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얘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시국 대책위원회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DWK KY Street 쩘상VO 칩긋 XSFM 감사합니다.